자, 여러분들 4월 학평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점점 오래 들어와서 무난한 시험이 없네요. 3월 학평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웠고 4월 학평도 선입할 때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난도가 있는 형태의 문제로 진화되었기 때문에 물리원에서 점수 따위가 만만치 않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느끼지만 기분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감, 실망감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느껴져요. 그게.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3월 학평, 4월 학평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안했다가 6평에서 한번 빵 터뜨리고 9평에서 터뜨리고 수능에서 터뜨리는 형태였는데 지금 교육청 문제마저도, 그렇죠? 3, 4월 교육청 문제마저도 난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물리는 개정이 되면 첫 해가 제일 쉬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문제가 상당히 진화되어 가서 가장 피크점을 이루는 해가 언제냐면 올해예요. 개정된 3년차 때.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 4월에도 지금 학평이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는 것은 올해 수능은 물론 평가원 시험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는 해다. 개정 3년차 때가 가장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 문제는 주요 문항, 세 문항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세 문항이 10번 문항하고 18번 문항, 20번 문항이네요. 그 세 문항만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10번 문항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운동방정식의 문제인데 풀리듯 풀리듯 하면서 실제 시험 보면서 잘 풀리지 않았던 형태야.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방정식을 여러 가지를 세웠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구하려는 답에 최적화된 빠른 간결한 풀이로 구해냈어야 되는데 식을 장화하게 써놓고 그걸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풀려고 하다 보니 풀다 보면 목표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F를 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의 질량을 구한다든가, 그죠? 그 과정들을 겪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였다. 그래서 중간에 A 몰라, 그리고 좌절하고 뒤에 있는 문제 급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틀린 경우일 수 있다. 난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방정식을 여러 개 세워야 되는 형태의 문제였다. 라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10번 문제는 질문에 주어진 조건대로 해석을 해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가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B의 가속도의 크기 또한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질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설정을 할게요. 다음과 같이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설정을 할까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운동방정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문에 봤더니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네 번째 줄 끝에 볼까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이 B를 당기는 힘을 자, 가에서가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E 라지 T라고 잡는다면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라지 T의 형태로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운동방정식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다음과 같이 앞에서 끌어주는 힘 F였고 A에 나타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M, G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F를 양의 방향, M, G를 음의 방향, F-MG를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2M으로 나눠주게 되면 라지 M 플러스 M이죠. 라지 M 플러스 M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속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서 나타나는 가속도를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F- 라지 M, G를 전체 질량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의 형태로 나눠주면 가속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자, 이번엔 나루가 뭘까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라지 M, G가 될 것이며 라지 M, G에 의해서 전체 질량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나타나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라지 M, G를 전체 질량 스몰 M 플러스 라지 M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썼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해볼까요? 분모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분자 같아야 되므로 여기서 구해낼 수 있는 라지 F라고 하는 값은 E 라지 M, G입니다. 라는 관계를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뭐였죠? 라지 F였습니다. 그러면 라지 M, G를 알아야 될 텐데 라지 M, G는 선생님이 설정한 문자입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답을 봤더니 스몰 M, G 형태로 답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라지 M, G와 스몰 M, G의 상관관계를 구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방정식을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주어진 조건 E, T가 또 여기 T가 주어져 있으므로 이걸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이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E 라지 M, G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E 라지 M, G로 바꾸어서 B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당겨주는 E 라지 M, G에서 E, T를 빼게 되면 스몰 M이 갖게 되는 가속도다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E 라지 M, G 마이너스 E, T 이꼬로 가속도를 A라고 쓸까요? 스몰 A라고 써보도록 하죠. 물론 아까 우리가 스몰 A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도 B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쓰게 되면 T라고 하는 힘 자체가 B의 R자임이 될 겁니다. 따라서 T는 M, A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다가 M, A를 집어넣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넘겨볼까요? 넘게 되면 3M, A가 되고 2로 나눠주게 되면 구하려고 하는 라지 M, G E 라지 M, G라고 하는 값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3M,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E 라지 M, G였으니까 여기 나타나는 E 라지 M, G만 구해낼 수 있다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식이 여러 가지인데 자, 과연 식들을 물고 들어가면서 내가 구하려는 목표를 정확하게 빠르게 구해낼 수 있느냐 식은 다 써놓고 풀다가 막 본인 스스로가 얽히고 설켜서 못 풀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의 문제였을 수 있다. 하지만 난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져보죠. 여기 나타나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E와 같은 형태로 구해냈기 때문에 라지 M, G가 들어간 형태로 갖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3, M 곱하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분의 라지 M, G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져보죠. 다음과 같이 이 두 자,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조건으로부터 라지 M, G가 소고가 될 거고요. 자, 이걸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3M이라고 하는 값은 2, M, 2 라지 M과 같다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3, M 이꼬르 2, M 플러스 2, M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다 나왔네요. 넘겨 정리했더니 구하려고 하는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M이다. 라는 관계를 찾아 냈죠. 어? 선생님이 풀면 되게 그냥 무난하게 푸시네요. 여러분들이 풀 때 F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식을 적게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목표의식을 잃지 않고 식이 여러 개일 때 특히 어떻게 하면 라지 F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느냐를 늘 생각하면서 식을 썼어야 됩니다. 그러면 라지 F라고 하는 값은 얼마를 나타내느냐 2 라지 M, G라고 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2 라지 M에다가 집어넣어 정리하면 스몰 M, G입니다. 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가속도에 크게 갔다는 걸 한 번 써야 되고 실이 B를 남기는 힘 이 2 대 1의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여러분들이 세 개를 세워서 연립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풀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그냥 뭐 보통인 문제네요. 그냥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18번으로 갔고요. 전기력 문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전기력 문제 이거는 개정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뭐 매년 나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푸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풀었긴 풀었는데 중간에 뭔가 실수를 해서 틀리는 형태의 문제다. 전기력 문제는 반드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올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재 중에서 꼭 보세요. 꼭 보세요. AK1920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재를 꼭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력 문제만 용수철 문제와 더불어서 수록되어 있으니까 딱 두 테마예요. 용수철 문제하고 전기력 문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19번하고 20번에 걸리는 문제니까 반드시 고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점점한 3개가 놓여져 있는 상태인데 가와 나의 차이점을 봤더니 C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B는 플러스를 띄고 있다라고 했고 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봤더니 B가 받고 있는 전기력이 0이었습니다. B가 받고 있는 전기력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써야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 네 번째 줄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다. 이 조건도 써야 될 겁니다. 천천히 해보죠. 그럼 여기서 0에 해당하는 전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자 거리가 다음과 같이 2대 1이었으므로 전화량의 세기는 4대 1이 나와야 되므로 4Q와 Q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B가 받는 전기력이 상쇄 되겠죠.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여기 나타나는 A와 C의 부호는 동일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B가 받는 전기력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바꿔놨더니 이번에는 B가 받는 전기력이 이와 같은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입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게 이게 무슨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분명히 A와 B 사이의 거리는 변함이 없는데 C만 멀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왜 없었던 전기력이 생겼을까 그렇지 A가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C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 A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은 여기서랑 동일하다 보니까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나타났겠군요. 따라서 C 또한 플러스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와 나를 넘나들면서 먼저 A와 C의 부호를 결정했었어야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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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B C 사이에서는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었고요. 부호를 결정하는 보기가 하나 들어갔네요.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습니까?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플러스 길이 밀어낼 겁니다. 됐죠? 이건 B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고요. 자 C에 의해서도 밀어내는 힘이 될 겁니다. 됐죠? 이건 C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 자 이번에는 B에 의해서 C가 밀어내는 힘을 봤습니다. 이건 B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 그런데 B가 A를 미는 힘과 B가 C를 미는 힘을 비교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A의 전화량의 세기가 C보다는 4배나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다음과 같이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크고 B가 C를 미는 힘의 크기는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에 의해서도 C를 밀어내겠죠. 그런데 이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A가 C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나 C가 A를 밀어내는 힘은 똑같습니다. 크기가.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 이때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C가 받은 힘의 크기보다는 더 전기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작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크다라고 쳐야 되겠죠.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누누이 전기력 문제를 풀면서 강조하지만 이렇게 전화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기 나타나는 A나 여기 나타나는 B 말고 C를 기준으로 해서 풀어라 라고 그랬어요.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A 빼고 B 빼고 C가 받는 전기력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바를 보죠.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A가 C를 밀어낼 겁니다. 요건 A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 자 B에 의해서도 밀어낼 겁니다. B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 여기서 나타나는 전기력의 크기가 여기서 받고 있는 전기력의 크기보다는 두 배 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만들어 보죠. 자 이 전기력 만들어 볼까요? 거리가 3D만큼 이었으니까 선생님이 거리에 대한 제곱 9라고 쓸게요. D는 빼겠습니다. D제곱은 뺄게요. D제곱은 그냥 한 칸 한 칸을 1로 보고서 간단하게 9분에 나타나고 있는 전화량 4Q Q가 되겠죠. 4Q Q의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자 이번엔 B에 의한 전화량 자 B는 다음과 같이 전화량을 BQ 라고 써 볼까요? 그러면 나타나고 있는 둘 사이 거리 한 칸 1로 본다면 분모는 1이 될 것이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전화량의 곡 그러면 Q B 곱하기 Q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이게 바로 C가 받은 가에서 전기력의 크기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루가 보죠. 이번엔 4칸만큼이 떨어져 있으니까 4칸에 대한 제곱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힘은 16분의 4Q Q 라고 쓸 수 있고요. A에 의한 전기력입니다. 자 이제 B에 의한 전기력 두 칸 떨어져 있습니다. 제곱하면 4분의 Q B Q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나타나는 전기력의 크기가 여기 나타나는 전기력의 크기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다가 몇 배 두 배를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문자는 없애고 들어가겠습니다. Q Q Q Q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없애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는 9분의 4Q 여기는 4분의 1인데 다음과 같이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Q가 나오죠. 따라서 요값하고 요값을 이왕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Q 마이너스 9분의 4Q 그러면 2분의 1Q 마이너스 9분의 4Q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값을 정리를 해보죠. 이거는 2분의 1 넘어가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 QB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정리해볼까요? 그럼 18분의 9 빼기 8 따라서 18분의 1 나오네요. 따라서 이 값은 18분의 Q만큼에 해당하는 전화량 전화량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2로 나눠주게 되면 QB 라고 하는 값은 얼마를 갖게 되느냐 9분의 Q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화량을 비교하는 문제였죠. 아까 A의 전화량은 얼마라고 나왔었죠? A는 4Q 라고 나왔었고 지금 나타나는 B는 9분의 Q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A의 전화량의 크기가 B의 전화량의 크기보다는 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D급 보기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네요. 그죠? 따라서 작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크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특히 여러분들이 18번 19번 20번 20번을 풀어나감에 따라서 이때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 더군다나 D급 보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에이 모르겠다 불안하니까 찍자 왜 19번 20번도 날릴 수는 없지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역학 부분에서 시간을 굉장히 아껴 써야 된다. 그런데 앞에 비역학 부분도 중간중간에 있는 문제들이 지뢰밭이었어요. 요즘 나오는 문제의 트렌드가 앞에서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곳곳에 있는 지뢰문제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물리학 1은 준비하시는 분들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올해 20번으로 갈까요? 자 이것은 운동량 보존법칙도 들어있고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는 문제고 지금 20번에 들어가는 용수천에 관련된 문제가 개정 첫해 유형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마찰력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분석해보죠. 자 주어진 조건대로 해석을 해봤더니 다섯 번째 줄을 끝에 볼까요? B의 속력은 P에서 3배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 3배에 동원합시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의 3배다. 3배다. 라는 조건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속력부터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서 나타난 속력은 3V 여기서 나타난 속력은 V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됐나요? 3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푸냐면 마찰력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질문이 마찰력이 있는 부분에서 까먹은 에너지가 얼마냐 손실된 에너지가 얼마냐 그걸 비교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마찰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없는 부분 가지고 풀라고요? 없는 부분 가지고. 먼저 색칠할게요. 다음과 같이 마찰력이 없는 부분은 여기죠? 이 부분에 대한 식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딨죠? 여기죠?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됐나요? 응.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마찰력에 관련된 문제이면서도 마찰력이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한다. 따라서 여기서 관계를 정리해보면 여기서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은 올라간 중력포텐셜에너지 mgh와 같다는 관계로부터 v값이 튀어나와요. v가 얼마 나오죠? 아, 이 값이 루트 2gh 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3 루트 2gh 라는 관계가 튀어나오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마찰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또 관계식을 세워라.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이 여기서 갖게 되는 운동에너지는 여기서 갖게 되는 중력포텐셜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과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질량의 비가 2대 1이니까 속력의 비는 1대 2일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갖게 되는 속력을 v1이라고 잡는다면 여기 나타난 속력은 2v1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m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4v1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튀어나오고요. 자 여기서 관계식 mg7 h 플러스 운동에너지 2분의 1 m 곱하기 이거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그럼 18 gh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9 7 더하면 16이 되겠죠. 여기는 2 나오죠. 따라서 2 m1 v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9 m g h 입니다. 라는 관계를 16이죠. 16 m g h 입니다. 라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뭐죠?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이걸 2원이라고 2a 라고 잡아넣죠. 자 2a 잡아볼까요? 2a 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저 또 운동에너지만큼을 다 잃어버리게 된거죠. 마찰력의 한일에 의해서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운동에너지 2m 곱하기 v1에 대한 제곱 그럼 mv1에 대한 제곱이니까 여기서 mv1에 대한 제곱은 2로 나눠주기 8mgh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8mgh 입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물론 여기 나타난 높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타난 높이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타난 높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높이를 h 라고 둔다면 h 라고 둔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의 3배입니다. 라는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 운동에너지 감소량은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관계실 2분의 1 m 곱하기 요거에 대한 제곱하면 18gh 요거에 대한 제곱하면 2gh 따라서 18gh 마이너스 2gh 만큼의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이 나왔구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의 3배라고 했으니까 mg 라지 h 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정리를 해보죠. 그럼 도대체 라지 h 는 얼마가 나오느냐 요거 정리하면 16 1으로 나눠 8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8의 h 가 나오죠. 따라서 라지 h 라고 하는 값은 3분의 8 스몰 h 에당한 높이군요. 라는 걸 찾아 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마찰력이 없었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이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운동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죠. 마찰력이 없었다면 그죠. 똑같아야 되잖아. 진가량이 감소량과 같다. 근데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3배만큼으로 감소했어. 왜 그랬을까.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마찰력이 없었으면.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2배가 바로 마찰력에 의해서 잃어버린 에너지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다시 한 번 마찰력이 없었으면 마찰력이 없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에 해당하는 것은 운동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아야 돼요. 그죠. 증가한 만큼은 잃어버린 에너지 때문에 생긴 거니까 마찰력이 없었다면 근데 지금 마찰력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의 3배를 한다면 이것은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인 것 같아. 그럼 감소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3배나 커졌죠. 왜?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2배만큼은 마찰력 때문에 잃어버린 에너지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결국은 왜?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랑 같은 의미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의 2배가 바로 마찰력에 의해서 더 감소한 에너지다. 라는 뜻입니다. 아 이걸 캐치로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의 2배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2b라고 2b라고 하는 2b라고 하는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자 이제 갖다 집어넣어 볼까요? 자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2분의 mgh죠. mg 높이가 얼마로 아까 구해놨냐면 3분의 8 h만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는데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2b라는 사실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3분의 1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계산해 볼까요? 2a를 2b로 나눠주십시오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숫자만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8mgh였으니까 숫자 8 여기서는 3분의 8만 3분의 16이죠. 집어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3만큼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죠. 자 계산 과정의 섹션을 정리합니다. 일단 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나타나고 있는 수직 높이를 알아내는 게 하나의 섹션이었고요. 또 하나 다음과 같이 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 보존에 관련된 식을 하나 구하는 게 하나의 섹션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를 PQ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냐 이 세 가지 섹션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서 연립해서 푸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도 시간이 일단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찍었을 거예요. 그죠? 일단 20번 같은 경우는 지문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2분 내지는 3분 정도의 시간이 없으면 이 문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국은 앞에서부터 비역학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거침없이 나가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뒷부분을 품에 있어서 18, 19, 20번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거 그나마 19번에 해당하는 합성된 자기장 찾는 문제가 비교적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을 아낄 수 있었지 만약에 19번 마저도 합성된 정기장 직선 도서는 3개인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면 20번은 무조건 틀리는 문제죠. 그래서 비역학 파트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아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점수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앞으로 6평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내가 만회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물리학 1 올해 분명히 만만치 않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내가 진검승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선생님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서 올해는 진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성실하게 꼼꼼하게 비역학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잡아야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꼭 정리를 해서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능 보기 전에 틀린 문제만 올해 1년 동안 봤던 문제들 중에서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도 곧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선생님하고 또 빠르게 푸는 방법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6평 대비로 시즌1 모의고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즌1 모의고사 가지고서 6평 준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랄게요. 선생님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리원을 선택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봅시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